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7-Chillin입니다. 밖에 부모님이 계시는 관계로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K-click에 녹화시간 기준으로 그저께 새로운 음악이 있잖아요. 이거 뮤직비디오 나올 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까? 아니면 오디오만 올라왔을 때 바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K-click의 팬이기 때문에 오디오 버전 리액션 비디오 하나 만들고 뮤직비디오 올라오면 그것도 따로 리액션 비디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곡 제목을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세벨롬? 그리고 팔라스타모?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 말레이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찌됐든 어찌됐든 K-click에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이죠?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이슈를 갖고 있죠. 바로 녹화시간 기준으로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날 업로드가 되었으니까 수요일날이 아마 K-click에 결성 몇주년 뭐 이런건가봐요. 그래서 뭐 해피애니버설 K-click라고 막 인스타그램에 막 소개된 걸 봤는데 어쨌든 축하합니다. K-click는 결국은 말레이시아 힙합에 중추가 되는 자리에 올라간 아티스트들이에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인인 제가 봤을때도 참 랩 스킬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크루에 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특히 말레이시아 팬분들은 이해를 하실거에요. K-click의 커리어가 어느정도고 K-click가 말레이시아 힙합에 얼마나 큰 발전을 했고 월드와이드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말고도 K-click의 음악을 리액션하는 한국인 유튜버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도 알려져 있다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에 새로운 곡이 올라온 만큼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팬의 어떤 팬 러브를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가 될 것 같고요. 곡은 이미 한 1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또 처음인 것처럼 들으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K-click의 세벨로팔라스타모입니다. 아 발음 힘들어요. 발음 이상하면 지적을 해주세요. 야오케 렛츠 게렌토잇 inc. co- stickers 노اب 드릴을 갖고 왔습니다. K-click가 크루이의 이름으로 드릴막을 하나 내놓았네요. 미쳤다 이거 투수의 목소리죠? 독해요 마약같은 목소리라니까 렛츠고 노키 랩이 다들 타이트해요 우탱클랜같으면 약간 즈자같은거야 차분하죠 랩스킬듣는 재미가 너무 많은 K클릭끄 에이 지금까지의 느낌 역시 K클릭끄다 K클릭끄다운 음악이다 에이 그래요 저 펑키한 느낌들이 많이 나죠 확실히 다 개성들이 강해 오우 오우 저도 K클릭끄 멤버들 관련해서 리액션 비디오만 한 3, 40개 이상 찍은거 같은데 아 역시 좋아요 K클릭 최고야 렛츠니 나스 전기 렛츠니 나스가 완전 미쳤어 오우 제가 풀랑을 통해서 지넬로의 진면목을 알았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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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 그거 왔다 그거 왔다 그거 왔다 호랑이가 왔어요 호랑이 호랑이가 나타났어 케이클릭 그 호랑이 오우 아니 어쩜 다들 플로우들이 다 미쳤어 마무리는 MK네요 최근에 조 플레이저랑 함께한 차오 뮤직비디오에서 미친 벌스라고 생각했는데 아 여전해 이 멤버들이 벌스를 한번 휩쓰니까 허리케인 한방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기분 들어요 왜 우탱클랜 음악 하나 들으면 머리에서 약간 지진나는 느낌이거든 이 클로도 그래요 똑같아 말레이시아의 우탱입니다 우탱 아 케이클릭의 음악은 미국 힙합과 한국 힙합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자라온 저한테도 정서상으로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뉴욕 같고 사람들도 걸음걸이도 빠르고 뭔가 적자생존 약간 이런게 생각나는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이 약간 좀 파이팅 넘치는 기질들이 많아서 한국 힙합의 저는 성장도 약간 좀 거친 음악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랩 스킬이 굉장히 좀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케이클릭은 한국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숙련된 랩 스킬을 들려주는 크루라고 저는 인식을 많이 했어요 멤버들의 벌스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진짜 다 미친 벌스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또 다재다능 하잖아요 각자가 또 스타일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멤버들이 한데 뭉치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너지 효과와 얼마나 대단한 폭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뷰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케이클릭의 해피 애니버서리 진짜 축하하고 뮤직비디오 나오겠네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러 올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